네, 감사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가지고 완전히 꺼져가는 그런 자리에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한테도 우리 사람이 가장 깊은 어둠에 빠져가지고 사망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희망의 불씨가 있구나 우리에게 늘 이렇게 희망을 주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사항이 취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정하시고 9시 반까지 하는데 일찍 마치면 일찍 마치겠습니다. 자, 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너무 건강해서 안 나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속다가 하니 아주 좋습니다. 오늘 집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이 희망의 불씨라고? 그래서 끝까지 다 읽는데 제목이 낚였다고 하면서 들어보셨지만 절망을 얘기할 수 있는 이 단원을 희망의 불씨를 이끌어내시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신났어요. 읽는데도 신났는데 말씀드린 데 정말 신나고 그 인생에서 절망을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절망의 너프로 더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절망적인 환경을 환경에서 그 희망의 씨를 뽑아내는 그 인도자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절망의 가운데서 인도에 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오시는가 호련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내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언언하고 묻고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되었거든요.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문제는 죽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음이 없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 뭐가 안 돼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해결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참 우리에게 이 정말 간단한 거 말로 하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삶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들어서 그 말을 표현해 내는 건 정말 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하면 중간중간 다 잊어버리고요. 끝에 가면 마지막 말만 기억났거든요. 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게 이렇게 오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집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눈이 어두워 이것도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봐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살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지만 성경은 있지만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던 인생인데 이렇게 사람을 보고 사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게 너무 쉬운 사람들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이 현실에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구원의 문의이고 은혜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거든요. 정말 내가 나이어서 내가 나이어서 행복한 것이 없었던 인생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이 없었더라면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가장 지옥이다. 이게 제 모토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살게 하신 것은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잖아요. 말이죠.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을 두셨기 때문에 거기서 제 모든 게 끝났는데 오늘도 무사히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읽고 또 읽었어요. 하나님은 격률이 여길 자를 격률이 여기고 은혜 부풀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다. 얼마나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말씀 오늘 계속 읽는데 목사님의 넉넉한 그 폭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깊이 감동이었고 보고 듣는 것은 읽는 것에 정말 아주 읽는 것은 보고 듣는 것에 아주 적은 것이지만 읽고 있는 내 마음도 오기 전부터 들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직접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은 잘못할 수 있다. 우리가 잘못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잘못 안 한다. 나는 잘못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잘못한 사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좁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뽑아내시는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 너무 구원의 빛이었어요. 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9살 때부터 교회를 갔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정말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이 말씀은요. 절망이었어요. 너가 이렇게 하니까 너가 죽는다. 너가 이렇게 벌받았다. 우상 숭배하며 어떻게 된다. 이렇게까지밖에 들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은 아마 너무나 넉넉한 폭으로 잘못할 수 있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깨달으면 끝나는 거야. 게임하우시야. 그게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원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고요. 아무리 가시밭 엉근키가 가시밭이 뺄지라도 갈아엎으면 옥토가 된다고 하니까 아 그거 제 인생이에요. 갈아엎으니까 옥토다. 사람이니까 축복이다. 사람이니까 너는 다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때문에 사람인 것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제일 쉽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제일 쉽고 아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빠는 지금 왜 저렇게 앉아있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골치 아픈 거죠. 근데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기쁘고 반갑게 보는 거 이건 정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하거든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가 제가 제일 살아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혼자 있는 거 너무 싫어요. 제일 싫은 게 저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제일 절망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사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어떤 한란이고 어떤 궁핍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축복하시는 내가 돌이키면 끝나는 그 자리로 이렇게 넉넉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있는 것이 제게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좋네요. 긴장도 덜 되고 오늘 이제 사무엘 사무엘이 아니고 열한기 하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일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이걸 이제 다 이렇게 비춰주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아방 얘기를 하고 왕들을 죽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무리 왕조를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아시아 왕까지 이렇게 이어오면서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자기들 이후에서는 하나님을 숨기려고 노력했지 우상승배를 한다 이 생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의 어떤 미 들어가니까 우상승배로 이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해도 망한 줄 모르고 끝까지 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런 백성한테 끝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찾아왔을 때 죽고 또 죽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겁도 나고 주눅도 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틀림없이 들 거예요. 그런데 아 거기서 이제 다른 것을 봐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이제 희망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희망의 불신데 이런 눈을 볼 수 있는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신 분이 있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잘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그럼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정치를 봐. 지금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잘하려고 했지 못하려고 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틀림없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 희망이 전혀 없잖아요. 또 갈아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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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른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또 교회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조성되어 간다는 게 그게 참 감상을 넘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는데 이 사회생활 할 때 가면 갈수록 맥히는 게 인생이에요. 점점 점점 맥혀요.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점점 좁아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점점 점점 좁아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좁아져요. 내 영역이 자꾸 자꾸 좁아지는데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길은 계속 열리고 넓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자리에 딱 갔는데 모든 것이 열리는 그리고 인생의 복이 되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죽음이 끝인데 여기서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그 살아있는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다른 영역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디에 가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생활을 통해서 또 앞서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그 여유를 또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왕국 분열과 우상 숭배로 백성의 마음 여호와 떠나 은혈이 고착 새락길 걸어 열망에 이르게 되나 언제나 사람 포기 안으신 하나님 손길 뻗으셨다네 이스라엘 놓지 않는 하나님의 희망 볼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이 사탄의 게임에 의해서 타락의 길을 갔고 갔지만 또 하나님은 또 해결책을 또 주시고 또 사람은 그 힘을 얻어서 또 회복하고 계속 그 반복의 역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 뭐 정상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싶잖아요 네가 딴 거 하지 말고 나를 위하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길을 가버리잖아요 자기 길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해 줄 존재가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 왕들이 참 참 엘리아도 시켜보고 내가 네 사랑하겠다 그러는데도 하여튼 엘리아 시켜 가지고라도 네 제가 지금 뭐 그렇지만 당신에게 뭐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 말 듣자마자 막 복을 주려고도 하는데 그걸 안 한다 말이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축복의 끈을 안 놓으시려고 왜? 이스라엘 밖에 없으니까 배반하고 배반하고 막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밖에 없으니까 그 사랑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참 그 저는 이제 저를 다시 돌아봤어요 제가 제가 교회에 왔잖아요 진짜 어 못 모르고 학교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뭐 따지고 보면 나댄거죠 나댄거죠 그리고 또 옛 습성이 있었는거죠 옛사람의 습성이 있었는거죠 어 4년 전에 뭐 우리 때야 애가 뭐 뭐라고 하면 그냥 눌러버리면 그냥 그냥 평정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얘가 아 그러니까 제가 11월까지를 그러니까 옛 습성상 애들을 눌러가지고 평정하고 있었죠 그래요 근데 이 이렇게 막 그 이 잔불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면 어 이제 큰 불이 나온 나온다는 거잖아요 잔불의 숫자가 많을수록 큰 불이 어느 순간 난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사건이 난거죠 그래서 어 교장선생님한테 심할서 쓰고 제가 제가 4년을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4년 동안 다른 학교 가서 체육교과를 맡았어요 체육교과를 맡으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한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적어도 이 사랑을 애들한테 주고 싶은데 못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애들한테 사랑을 주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내가 내가 아무래도 학급에 있지 않으면 어 그러니까 아이들 직접적으로 내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체육교과를 하면 그냥 애들 오는 거 그냥 재밌게 놀고 놀다 그런 이상 수업하고 그냥 보내면 되거든요 담임선생님이 그런 일을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압박감으로부터 좀 놓였죠 그러니까 생활지도를 내가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되니까 난 딱 수업만 하면 되니까 근데 계속 왜 내가 걔들을 그렇게 못할까 사랑으로 아니면 뭐 하여튼 존재적으로 우리 교회 말 존재적으로 왜 못 볼까 꼭 사랑이라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애들을 존재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내 스스로 존재적으로 본다 제가 답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존재적으로 본다 사람을 볼 때 애들을 볼 때 답을 알고 있어요 존재적으로 본다 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글 근데 결국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버렸으니까 저를 뭐 자괴감을 말을 못하고 저랑 하고 얘기를 하지만 뭔가 이렇게 근데 우리 교장선생 특이한 교장선생 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학교가 바뀌었는데 그 바쁜 와중에 3일을 연장으로 연수를 하시는 거라 상담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때 제가 딱 왔어요 교장선생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었잖아요 늘 던지는 말씀이었잖아요 비전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거 재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진짜 빛처럼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어린 학생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제압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걔하고 어떤 자존심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딱 때려버리더라고요 4년 동안 고민에 쌓인 나의 그 어떤 거를 그런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 말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와야 내가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말씀으로 와야 돼요 말로 와야 돼요 말씀이라는 게 씀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어원을 보니까 이게 약간 교훈적이고 좀 훈계적인 그러니까 쓰다 그러니까 쓰다는 게 씀의 뜻이라고 돼요 그냥 말이 아니고 말은 말이잖아요 그냥 말뿐이고 말씀은 말이 오면서 저한테 교훈으로 오는 거죠 훈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거는 저한테 항상 교훈과 훈계가 되는 거죠 그 교장선의 말씀이 말씀으로 팍 왔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내 문제가 저 문제였구나 사람을 그러니까 그동안 내한테 있는 씀 뿌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막 했죠 사람은 계속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계속 신명기 소화될 때까지 뭡니까 반추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재물 레위기에서 재물이 재물이 반추하는 동물이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되새김할 수 있는 거 왜 되새김하는가 알고 왔더니 알고 왔더니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완전 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우리 집사람한테 귀에 다까리 안 씁니다 그죠 계속 내가 그랬다 그랬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그냥 반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 그거였구나 교장선생님 또 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리 아니에요 진리로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 절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본인이 아셨다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야 나는 이런 교장선생님 처음 봤어요 우리 김천 목사님하고 연세가 갔습니다 올해 정년태에 가십니다 8월에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가자마자 친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김천 목사님은 오늘 그 그 배반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얘기를 하느냐 근데 거기에서 불씨 하나를 탁 잡았다는 거잖아요 수많은 말 중에 솔직히 그 이야기 읽으려고 그러면 제가 읽으려고 하면 중간에 가다 줍니다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재미없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근데 김천 목사님이 계속 어쩌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마치 무슨 강독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냥 주저앉아서 나라는 인간이 왜 이럴까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근데 아 내 실수했구나 아 그러나 오늘 희망의 불씨처럼 아 나는 그래 그렇지만 아 내 옛사람은 그래 근데 새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변할 거야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야 그래 되니까 뭐 지금 한 일주일 지났나요 애들하고 이렇게 생활이 제가 앞으로 9년 남았거든요 다 9년 남았는데 올해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9년 동안 얘들이 5학년이니까 9년이 지나 23살 정도 됩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느 날 선생님 그때 내가 요즘은 종교적 중립성 절대 종교교육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제 인성 자체가 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선생님 선생님 뭔가 달랐어요 하는 그 학생 하나를 위해서 오늘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생기니까 조금 힘들죠 애들 요즘 애들 다 그렇다시피 좀 힘들지만 그 마음이 다 이제 저한테 오니까 그 제 자신한테 실망하지 않게 됐고 내가 학교 가는 것이 조금 힘들어도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안정적이고 우리 집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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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많이 도와줘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앞으로 이렇게 희망의 불씨가 되는 모양을 딱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은혜 베풀라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불씨가 된다는 거 참 엄청난 자부심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자부심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왔는데 돈으로 자부심을 얻겠습니까 자존심으로 자부심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밝히는데 내 작은 불씨 하나가 세상 앞에 밝힐 수 있다는 거 그 자부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김치원 목사님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을 갖고 오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딱 알게 되니까 아무리 내 개인적인 그것이 옛사람의 습성이 아무리 덤불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신랄 같은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 뱀은 흙을 먹고 실제로 흙을 안 먹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요 뱀을 더 살찌우고 뱀을 더 강건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내가 여의도 여의도 정치인들 얼마나 선하게 밝은지 내가 오르면 내가 오르면 입 다물어야 되는데 내가 오르면 더 시끄러워요 미안해요 막 싸우고 이렇게 골 때려요 그죠 나 그런 거 이상해 아 그래서 예수가 죽었구나 예수가 그죠 옳았어요 옳은 걸 없애려고 죽어요 우리 겨울이 이야기 들으면서 학교에 가보면 학반에 1,2등 하는 학생들은 정조에 랭킹 안에 올리기는 쉬워요 그죠 아니 쉬운데 골 때리는 학생들을 랭킹 안에 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절망적인 골 때리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냥 하느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같이 골 때리는 사람도 외국어보다 더 어렵다는 이 하느님 말씀이 소리가 더 낀 게 아니고 그 분위기가 그 이미지가 그 첫인상이 나를 죽여줬어요 그때 나를 그렇게 안 끝내줬으면 이 끝내주는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살고요 세상 주님 열심히 퐁하시고 살겠지 그 주님을 끝내주고 다른 주님으로 나를 옮겨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늘 늘 교회를 응원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볍게 속다가게 즐겁게 신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